아니 포비 빙의했어요? 말은 너무 심하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주 방댕이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치입니다 아이! 아이 가져와야 돼! 겉에 손이 쓱 들어오면 놀랬네 놀랬어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생명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한주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리를 정할거에요 자 이렇게 자기 자리를 각자 이렇게 정하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리사는 하늘을 향해서 공을 이렇게 보호방벽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랜덤으로 몇몇 한조들은 보호방벽에 저한테 이제 막혀지겠죠 자 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이 한조들은 산거에요 그러면 막힌 한조들은 저한테 죽지 않습니다 반면에 보호방벽 밖으로 나간 한조들은 저한테 이렇게 죽어서 그리고 최후의 1위 나무특까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라고 오십! 자 여러분들 첫번째로 제가 먼저 한번 오리사로 여러분들께 생명줄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윤님 여기 있을거에요? 솔직히 이렇게 붙어있으면 죽어농이 덧없거든요 자 갑니다 오! 발사했어요! 여러분 떨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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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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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졌어요 자 와 잘가 어 뭐야 이거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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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총 다섯 명 살아남으셨고요 하늘을 향해서 발사하겠습니다 자 햇님 달님 마냥 동아줄 발사 자 썩은 동아줄을 잡고 이제 그거 호랑이처럼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졌고요 자 한 명 살았건가요 한 명 두 명 여 봐드릴게요 두 명 살았습니다 벌써 결승전이에요 두 명 살아남았어요 자 여러분들 결승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흩어져야 돼요 한주님들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자 발사하겠습니다 바로 발사했어요 어 떨리면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자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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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습니다 어 바람꽃돌이님 막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동독이님 죽고 바람꽃돌이님의 우승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유님께서 발사하시고 저는 한주로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유님 준비됐어요 토 안나와요 그거? 자 하늘에 잘 발사하셔야 돼요 자 준비하시고 바로 발사해주세요 자 발사했고요 와 떨리는 순간 과연 와 나 뭐야 안돼 두유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야 그렇게 행복하게 내라고 대답을 해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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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만 없어지기 전에 어 걸쳤다 나머지 빨리 죽여주세요 보호만 없어지기 전에 위에 뿜 봐보세요 두님 뒤에 위에 뿜 봐봐요 뒤에 아니 뭐해 두님 거기 말고 왼쪽 아니 진짜 씨알가 왜 이렇게 좁아 두님 아직도 못봤어요? 두님 죽여요? 뭐해요? 아니 답답해 죽길래 아니 토비 빙의했어요? 말이 너무 심하네 사람이 못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거지 자 여러분들 현재 결승전 1대1이고요 지금 동동 님은 이쪽 자리를 그리고 클리어 마스터는 이쪽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두님 준비해주시고 발사해주세요 시간 끌고 있죠 춤추면서 발사 떨어집니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동 님이 4번 클리어 마스터님의 우승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는 첫 번째 파는 누가 이겼었죠? 첫 번째 파는 바람권으로 있는 그리고 두 번째 파는 클리어 마스터님의 우승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